이걸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으로 돌리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이게 정말 머리로는 그런 감정이 올라와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머리로는 그냥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또 무슨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딱 올라왔을 때 그게 분명히 허가 나는 상황인데 이거를 아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니까 이 상황을 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내가 나가면 안 돼 이건 좀 긍정으로 돌려야 돼 머리로는 그게 가능해요 하지만 이게 진짜 가슴에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부정적인 내면에 있는 감정 등을 긍정으로 돌려야 된다 이게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알아차림 이 알아차림이 돼야지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정말 그럴 때는 내 감정을 항상 제가 바라보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지금 상태의 감정이 어떤 상태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알아차림이 돼야지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알아차림이 안 되면 이 감정이라는 게 무의식이기 때문에 무의식에서 그냥 나와버려요 내가 뭐 생각하기도 전에 화가 나면 그냥 확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알아차림이 먼저다 그런 상태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알아차림을 해야 되겠다 제가 실질적으로 그냥 있던 사례를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한 직원이 와가지고 지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와보니까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이거 좀 잘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자기 구역이 아닌데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데 내 기분 나쁜 감정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알아차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네가 나한테 지금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네 구역이나 잘해 네 구역이나 남 신경 쓰지 말고 아니면 그렇게 말도 못하면은 그냥 얼굴에 딱 굳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알아차림이 되면 내가 화가 올라왔는데 딱 알아차려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딱 얘기할 때 어 그랬냐고 잠깐만 내가 그 부분은 신경을 못 쓴 것 같은데 아 알았어 고마워 얘기해줘서 고마워 일단은 이게 딱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올라오는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딱 올라왔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도 기분 나쁘지 않게 딱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가고 나서 그래서 그래도 이 감정이 내려가진 않아요 내려가진 않아요 내려가지 않지만 그 사람 보는 앞에서는 어 그렇게 표시가 그렇게 딱 나지 않고 제 자리에 와서 그 올라온 부정적인 감정을 제가 알아주는 거예요 이게 알아차림이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알아차림은 이거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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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면서 또 뭐 이렇게 깨지면서 계속 나한테 말을 걸어주면서 그래서 너 진짜 기분 나빴지 쟤가 제 자리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너 진짜 기분 나빴지 아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 그건 아니지 그래 맞아 너 진짜 기분 나쁠 만하다 이러면서 제 올라오는 감정을 일단 알아주는 거예요 얘가 듣고 싶은 말을 내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좀 시원해요 이 감정이 자기 감정을 알아주니까 시원해요 그렇게 내 감정을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나중에는 계속 가면서 어떤 상황이 오고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도 내 감정이 어떤지를 좀 내가 캐치를 하기가 좀 쉬워져요 이거는 정말 나를 계속 바라보는 일로 가능한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오래 걸렸어요 이게 진짜 1, 2년에서 아는 게 아니고 진짜 계속 해야지만 조금씩 조금씩 가능한 일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이 진짜 인생입니다 왜 그런다면 그전에는 사는 게 행복하지가 않았고 어떻게 사는 게 내가 잘 사는 건지도 모르겠고 돈만 많으면 잘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오로지 돈만 쫓아서 앞으로 달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제가 돈도 다 날리고 가정도 다 이혼하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는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죽음 앞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대로 죽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진짜 뭐 하나는 해야지 내가 두려움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책을 쓰게 됐잖아요 근데 오히려 책을 쓴 지금이 아무것도 없지만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은 진짜 인생이 지금이구나 진짜 지금이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진짜 인생이고 또 하나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모든 것은 지금에서 일어나잖아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내가 하고 그래서 보면 성공한 사람들도 압도한 사람들도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에 집중하라 근데 그 말이 정말 받더라고요 정말 모든 일은 지금이 일어나요 뭐 지나간 과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인생을 지금 여기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삶을 사랑하게 되고 내 인생을 주인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인생이 진짜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 진짜 인생은 지금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타인하고 진짜 많이 비교를 많이 해가지고 엄청난 괴로움 속에서 많이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애가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비교를 많이 했어요 장애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사람들이 아는 게 너무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이거를 감출 수만 있으면 그래서 모든 거는 장애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쳤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틀에 갇혀 사가지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들은 정상적이고 잘 들리고 나는 못 듣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못났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못났으니까 열등감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진짜 나는 그냥 바보예요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뭐 인생이 괴로워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속에서도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난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남편이 돈도 많이 벌어다주고 했으니까 돈 안 벌어다주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우월감이 생기고 정말 이게요 못할 짓이에요 남하고의 비교 타인과의 비교는 나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것도 자기 사랑이에요 시선을 다른 사람한테 두지 말고 나한테 두면 돼요 오로지 나한테 내 안에 있는 내가 시선을 두고 오늘은 얘 감정이 어떤지 오늘은 얘 감정이 오 좋구나 기분이 좋구나 그러면 우리 오늘 또 어제보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자 이런 나하고의 내가 소통을 하고 지내면 정말 자기 사랑해서 내가 나와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생활도 존중을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은 정말 진리예요 진리 나만 모르는 것 뿐이지 나만 그러니까 저도 저를 사랑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도 소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니 내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도 소중해 보여요 옛날에는 저 사람의 어떤 상황을 보면 어 뭐야 저건 아니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소중해요 그 사람 인생도 소중하고 제 인생도 소중하고 그래서 타인하고 비교를 하지 않는 방법은 시선을 다른 사람한테 둘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 사람 인생이고 나는 내 삶에만 두면 돼요 그러면 간단해요 이거는 진짜 정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지승전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